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7장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이론과 실습 데이터를 통해서 개피라는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분석 과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7장에서도 짧게 언급하였지만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앞에 붙은 사회라는 수식어 때문에 인간관계 네트워크만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관계가 형성되는 다양한 대상들이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피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여지고 있는 다음의 연구 사례는 1895년에서 1906년 사이 학교 간의 직원들의 보직 이동 횟수를 화살표의 굵기로 표시한 시각화 네트워크입니다. 각 학교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위경도 값의 지리정보 속성을 바탕으로 전자지도 위에 해당 학교 노드들과 그 사이 인사 이동의 과정을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장에서 다루었던 네일로 기차역 실습 데이터에서 각 기차역 노드들의 위경도 지리정보 속성을 추가하고 이를 개피해서 추가 기능을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통해 지리정보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응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피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크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 기능의 플러그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시각화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는 개피에 두 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오 레이아웃은 노드들의 지리정보를 반영하여 오버뷰에서 노드들의 위치를 실제 위경도에 맞게 배치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익스포트 어스라는 플러그인은 개피에서 편집한 지리정보 노드들과 시각화된 네트워크들의 정보를 파일 형태로 내보내서 구글 어스와 같은 전자지도 위에 해당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피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순서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피 초기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 중에서 도구 탭에 플러그인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피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여러 플러그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메뉴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플러그인을 검색해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카탈로그에서 지오 레이아웃 목록을 찾아 체크 표시를 해주고 설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플러그인을 하나 더 설치해줄텐데요. export to us라는 타이틀의 플러그인을 찾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될 플러그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요.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 체크해주시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는데 설치한 플러그인 기능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개피 프로그램을 재시작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재시작에 체크를 하고 마침을 클릭하면 개피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가 자동으로 재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실습용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일로 데이터는 7장에서 저희가 다룬 것과 내용은 같지만 그 형태가 조금은 다릅니다. 주요 레이아웃을 통해서 지리정보 네트워크를 적용하려면 이전에 사용했던 엣지 리스트 형태 데이터와 함께 위경도 값을 포함하고 있는 노드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 두 개를 함께 개피해 불러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두 개의 엑셀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플러그인과 데이터 파일이 모두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개피해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Import Spreadsheet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두 데이터 중에서 우선 노드테이블.csv를 가져와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드린 엑셀 데이터는 csv라는 콤마, 즉 쉼표로 행이 구분되어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되어 있고 Import S는 노드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컬럼 값들 저희 네일로 데이터의 노드 테이블의 경우 각 기차역들에 대한 ID, 그리고 Latitude Widow, Longitude 경도 값이겠죠. 이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마침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에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노드 데이터가 불러와지면 워크스페이스에 노드들, 점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드들은 저희 데이터에 있던 기차역들이겠죠. 하지만 분명 저희들은 이 노드들의 위도, 경도 값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불러와 보니 그러한 지리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설치한 Geo 레이아웃 플러그인을 적용할 때가 되었는데요. 왼쪽 레이아웃 설정에서 다운로드 받아진 Geo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Geo 레이아웃 설정에서 Longitude 값 지정을 해주시고 Run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보면 뭔가 변한 것 같긴 한데 노드들이 조금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드들의 시각적인 크기 설정을 조금 조정해서 보기 편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퓨런스 설정에서 노드의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주시고 Apply를 하면 노드들의 분포가 조금 더 쉽게 확인이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스케일을 좀 더 확대시켜서 노드의 분포도를 보면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눈에 띄죠. 얼핏 보면 한반도 남쪽의 지형이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Geo 레이아웃 플레오인을 통해서 저희가 불러온 데이터에 있던 노드들의 위경도 정보가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노드들 간의 위치를 파악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노드들의 기차역 이름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데이터 레베레토리로 들어가서 아이디 이름을 그대로 라벨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했던 대로 아이디 컬럼 값을 복사해서 라벨 컬럼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다시 오버뷰로 돌아와서 하단 메뉴바에 라벨 글자 폰트를 한글로 설정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이 폰트 설정을 눌러주시고 바탕체의 한글과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자 아이콘의 라벨 보여주기 기능을 켜주면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의 노드들 저희가 설정했던 기차역 이름들이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라벨 폰트의 사이즈도 조절을 해서 시각적으로 폰트를 작게 해서 편하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 데이터들을 가져왔으니 이제는 노드들 간의 링크 정보가 있는 엣지 데이터를 가져올 차례입니다. 데이터 레베레토리로 다시 가서 데이터 테이블의 엣지 테이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드 테이블과 엣지 테이블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엣지 테이블에서 임포트 스프레드 시트를 눌러주고 처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실습용 엣지 리스트 엑셀을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콤마와 이번에는 임포트에서 엣지 테이블로 불러와지는지 체크를 하고요. 웨이트에는 더블 로 확인하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다음 설정에서 다이렉트 즉 가정치가 적용되게끔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노드 테이블 위에 링크를 얹을 것이니 New Workspace 말고 그 밑에 Append to Existing Workspace 체크를 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 노드와 노드 사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 했는지를 이 웨이트, 가정치를 통해서 저희는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 데이터를 불러와주고 다시 오벼부로 가면 노드들 사이에 화살표가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보기 불편하죠. 하단 메뉴바에 있는 이 엣지 웨이트 스케일 이 드래그를 통해서 엣지 화살표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드와 엣지에 대한 시각화 설정을 지난 강의를 토대로 개인에 맞게 조절을 해줄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7-2의 개피 기본 실습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그래프의 시각화 설정을 마친 뒤 이제는 Export to Earth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구글어스와 같은 GIS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그리고 Export 에서 이 그래프 파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Export 메뉴 창에서 파일 타입을 KMZ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 KMZ 파일 형식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KMZ 형식은 구글어스와 같은 종류의 GIS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지리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압축된 파일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개피해서 만든 이 네트워크 그래프의 지리 정보를 담은 KMZ 파일 형식으로 내보낸다는 의미고요. Export를 하기 전에 이 옵션으로 들어가서 일부 세부 설정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해주면 이제 옵션에서 포함해야 할 정보들 즉, Latitude와 Longitude, Include의 모두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시고 Let에는 Latitude, 그리고 Long에는 Longitude가 체크가 되어야겠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OK를 해주겠습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저장을 눌러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KMZ 파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알림창에는 KML이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식은 KMZ 파일로 아마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글어스로 들어가서 생성한 KMZ 파일로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 그래프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로 들어가서 좌측 메뉴바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 새 프로젝트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KML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KP에서 익스포트한 KMZ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MZ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이제 구글어스 지도상에서 기차용 노드들의 위치와 그 사이의 이동 경로 및 가정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와 지뢰 정보를 KML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휴지통 아이콘 옆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KML 파일로 내보내기라는 창이 뜨죠. 이 KML 파일로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면 여기처럼 KML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KML 파일을 활용해서 구글어스 프로나 구글 마이맵 내 지도와 같은 다른 지리정보 프로그램에서 시각화 설정을 조정을 하거나 해당 지도를 공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노드와 엣지의 모양이나 색깔도 시각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다음 링크를 통해서 구글 내 지도 어플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새 지도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제목 없는 지도라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지리정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저장했던 KML 파일을 이곳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이 이상이 없이 잘 업로드가 되었다면 저희가 개피해서 설정했던 노드와 엣지들이 지도에 이 핀 포인트와 함께 그대로 얹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지도를 다른 사람들이 웹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메뉴바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공유할 지도의 제목과 설명을 간단히 적어주도록 하고요. OK를 눌러주면 지도 공유에 대한 조건을 좀 세부적으로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성된 링크를 통해서 혹은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의 검색 여부나 혹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는 이 링크처럼 공유를 해주시면 사람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웹 환경에서 해당 지도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피의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지리 정보를 가진 노드와 네트워크를 좀 더 용이하게 다루고 시각적인 하나의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과 그 실습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